김무열 출연 강은기 의견 구도치 옆에 있는 한솔아 부셔야죠 관건은 구도치가 한솔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인데 홍지원 병원 다니던데 그건 내가 알아보지 홍지원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당신의 성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당신의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김서방 자리 제거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시선도 있고 자리가 좋아야 김서방도 일할 맛 나죠 좀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하지 도치가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더군 설마 경찰 조사받던 중에 우리 관계 드러난 건 아니죠?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간 모양이야 썩 실력 있는 변호사가 나서 말끔하게 해결했다더군 변호사요? 응 그 사람 우리한테도 은인이네요 안그랬으면 연예계에서 매장돼 위드그룹으로 들어오려 했을 거 아니에요 여보 우리 그동안 너무 소원했던 거 알아요? 오랜만에 당신과 좋은 시간 봐야 할 소리들이 있어 먼저 자 감히 어디라고 전화를 해? 우리 좀 만나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너 딸을 왜? 만나보면 알겠죠 너랑 볼 일 없어 두 번 다시 건방지게 전화하지 마 너랑 볼 일 없어 그러면? любой 네 나